What's Good!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x7 Chilling 입니다. What's Good! I'm 24x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ll the black music. And I'm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ing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24x7 Chilling 사실 지금 제 유튜브 댓글 그리고 인스타그램 DM 메시지로 진짜 많은 몽골 분들이 저한테 메시지를 주고 계세요. 진짜 많이 옵니다. 특히 다 이제 리퀘스트 하는 건데 사실 거기 중에 중복되는 음악들이 좀 있어요. 일부 분들께서 왜 내가 리퀘스트 한 비디오는 왜 시청 안 해주는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제가 댓글이나 인스타그램 DM 다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이거는 제가 일단은 여러가지 의견들을 조합을 해서 제 의지와 함께 제 의견과 함께 순서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의견들을 다 보고 있습니다. 다 보고 있고 차근차근 한 편 한 편씩 비디오를 시청해 나갈 테니까 너무 조급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조금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비디오도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 비디오를 보라고 요청을 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그런 거지. 어떻게 보면 내가 몽골리안 힙합을 알려면은 이것부터 봐야 된다. 제가 무언가를 배우려고 하면은 뭔가 인문서적 같은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는 거죠. 저한테는. 바로 몽골리안 힙합 올스타즈 트리플 엑스 올스타즈 라고 여기 되어 있고 트리플 엑스 힙합 파리 2019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9년 8월 25일날 올라온 비디오고 289만의 조이스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미 다른 리액션 유튜버 분들도 알기 위해서 이 비디오를 많이 시청하고 가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약간 한국으로 치면은 그런 거지. 뭐 한국 힙합이 세계적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알려진 비디오가 뭐 응 프리스타일이라던가 아니면 뭐 아티스트의 비디오를 얘기하자면 키세입의 잊지마 같은 트랙들이 이제 한국 힙합을 세계적으로 알린 컨텐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약간 그런 의미로 저한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맞게 해석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여기에 출연하는 래퍼들도 자세히 모르고 뭐 가사는 더더욱 모르겠죠. 그냥 저는 외국인이고 외국에 살고 있는 오래된 힙합 팬의 입장으로 그냥 제가 이 래퍼 높은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래퍼들 있는지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사이퍼 비디오들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고 그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힙합 씬에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몽골리안 힙합 올스타프 트리플 엑스 올스타즈 비디오를 보면서 제 얘기를 해 보도록 할게요. 야오케 렛츠 게렌 투에 스페인 여보세요. 비디오를 좋아해요? 아직 still not subscribe 저의 채널에 계시나요? 한국 래퍼의 느낌들과 비슷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게 놀라운 거지 발음이 나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부 톤이 묵직하다 흡사 flow는 프렌치 몬타나 같아 굉장히 꽂히네요 바부란 래퍼 밴디보 밴디보도 되게 flow가 높아다 흐우우우우우우 와 몇 명의 랩퍼가 참여한 거야? 13분이 넘어? 리얼 도기 여러분들이 많이 요청주신 래퍼죠. 풀라 딱 이 세 명 진짜 약간 미국 본토의 그런 트래퍼 아이고 있죠 그 느낌을 잘 표현하려고 하는 거 같아 랩플로우나 옷차림이나 느낌을 보면 알아 나는 알아 풀라라는 래퍼도 괜찮은 거 같아 오오 컴비네이션 너무 좋은데? 오오 이 3 트래퍼즈 아주 굉장히 끝내줬어 오오 인상적이였어 비트가 약간 올드 트랩 같은 느낌으로 바뀌었어 밴드 퀴즈? 밴드 퀴즈? 유니크하다 스타일 가사 이 래퍼는 스타일 완전 오우스쿨이네 으 아, 이 뱅디시라는 게 팀이었구나. 와, 비트도 완전 울트랩이야. 와, 묵직하다. 그리고 다 보이는 모습이나 느낌들이 굉장히 터프한 래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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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붐뱀이야, 이거네. 되게 여기 다양한 스타일들이 있다. 그만큼 래퍼들의 스타일도 다양하고 비트도 다양하고. 와, 붐뱀 래퍼들도 있었네요. 와, 이 뱅디시라는 것 같아요. 음 음 오 빅지나 디센트나다 굉장히 묵직해요 그냥 뭔가 풍기는 무게감이나 느낌은 그냥 ring loss 같은 그런 느낌이야 와 완전 랩 Reading 어.. 스타일 되게 유니크한 래퍼들 너무 많네 진짜 디지로 의외로 몽골이 팝 씬에 디오나 트리오들이 은근히 있네 보통 이제 래퍼들 솔로로 다 활동하잖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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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 래퍼들 스타일 되게 특이하다 옛날 남부 래퍼 중에 미국 남부 래퍼 유명한 래퍼 중 범크러셔라고 있었거든요 범크러셔바이브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요즘 래퍼들이랑 막 정력있는 베테랑 래퍼들 다 여기 막 섞여있는 느낌이에요 아 아 스타일들이 완전 달라 이 안에서 아 아 와 되게 재밌다 이거 영상 이 팀은 이렇게 좀 샤우팅 있는 랩을 하나봐요 이제 보니까 예전에 뉴욕 힙합 트리오 중에 어닉스 느낌이 많이 나네 어닉스 같아 진짜 와 진짜 개성들이 너무나 다 다르다 와 이거 진짜 진짜 특이하다 이거 완전 완전 옛날 올드스쿨 스타일이네 요즘은 듣기 힘든 비트야 이거는 촬영 회사 회사 현재까지 래퍼들 중에 이들이 지금 제일 터프한 것 같아 코러스 봐 ytopwees ihopwees 재밌다 진짜 많은 팀들이 참여했네요 저 이 정도로 엄청난 참여진을 처음 봐 저는 좀 인상적이었던 래퍼들 좀 보면은 다 인상적인데 그래도 좀 꼽아보면 그래도 제 눈에 인상적이었던 래퍼들을 꼽아보면 일단 한 팀으로 엮어야 될 것 같은데 긴진 플라 릴더기 래퍼들 3명이 미국 트랩 바이브를 고스란히 이제 좀 갖고 오려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브라는 래퍼도 랩이 인상적이었고 지라 그리고 밴디보 인상적이었고 빅지 디센트 이 래퍼들도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근데 그런게 있네 진짜 이 나라의 래퍼들은 물론 뭐 다양한 스타일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뭔가 스킨헤드에 뭔가 랩할때도 터프하고 뭔가 좀 남성의 강인함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려는 래퍼들의 빈도가 좀 더 높아 보인다는 거 그런 것들은 이 사이퍼를 통해서 많이 느낄 수가 있었고 그리고 비트초이스가 되게 최신 트라이브 막부터 진짜 올드스쿨한 붐벡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이 사이퍼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구독자분들이 내가 몽골 힙합을 알려면 이 비디오부터 봐야 된다고 얘기한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진짜 경력 있는 베테랑 래퍼들하고 신인 래퍼들이 여기 다 섞여가지고 각자만의 또 개성들을 또 다 보여주니까 굉장히 재밌네요 재밌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 댓글 지금 많이 공통적으로 요청 주시는 래퍼 중에 여기 이름이 제대로 보이는데 이 분 스타일 괜찮은 것 같아요 이 분 리액션 비디오도 곧 업로드가 되니까 여러분들 기대를 많이 해주시고 진짜 제가 뭐 알아야 될 래퍼들이 너무 많네요 너무 많아 제가 뭐 봐서 모르는 게 있거나 그러면은 뭔가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그런 게 있으면은 여러분들 댓글로 많이 얘기해주세요 그래야 또 제가 또 하나하나씩 알아갈 거 아닙니까 한국 힙합도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다 맨날 뭐 저희가 보는 거 뭐 쇼미더머니 사이퍼 이거밖에 없거든요 단체 곡은 있는데 단체 뮤직비디오로 나온 게 없어요 이거는 한 번 봐서는 안 될 것 같고 제가 아마 여러 번 돌려보면서 어떤 래퍼인지를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한 번으로는 이게 좀 뭔가 좀 이해가 많이 되진 않아 좀 더 많이 봐야겠어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07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세이스 아웃!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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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